안녕하세요. 그 동화에서 타이어 벌기고요. 저는 비현재 들려드릴게요. 모든 모습도 한 그 눈처럼 사전된 미남 잘 안 하고 싶어 그대와 다른 것이니 땀에 너무 멀리 있어 볼 수가 없잖아 나 색깔이 그 점이 어쩜 나도 맘에 기고도 참고 있다는 걸 강아난 같이니 땀에 니가 보니 중앙선에 자리 남은 것 같아 그래로 비율리라고 내가 먹어보고 그래로 비율리라고 그래로 비율리라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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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